안녕하세요 폭포동 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폭포동에 경사가 났습니다 대단한 경사가 났는데요 무슨 경사냐구요 예 다름아닌 벌들이 이렇게 저희 폭포동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폭포동에는 주로 껌없고 큰 벌이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작은 벌들이 찾아오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이사 온 지 5 6년 되는데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벌들이 사라지면 인간도 살 수 없다 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요 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걸 보면 폭포동이 확실히 살기가 더욱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도 좋고 삶도 가깝고 이렇게 울창한 숲도 여름이면 만들어주고 대단한 자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폭포동이 자 그러면 위대한 생명력을 가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은 벌들 인데요 정통 우리나라 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벌들이 지금 카메라 소리가 안들리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벌들의 날개짓 소리가 윙 하는 소리가 엄청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호로가 토키풀에 벌들이 꽉 찼습니다 경사입니다 포동이 증사가 났습니다 erm succeed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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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